인천시가 2008년 이후 거의 중단된 남북지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화와 소통, 인천단체의 대표단들이 모여 남북 교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대북지원단체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와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대화와 소통의 운영위원장인 박창희 신부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결의 한화대기 인천운동본부,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등 여러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시민단체의 제안과 평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개최된 이 대북지원 간담회는 경남, 충남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돼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